도입원 봉사활동으로 덕인과 진우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날 저녁 진우는 덕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오늘 고생했어요. 푹 자요. 그때 덕인은 집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고 잠시 후 진우는 덕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 걸 보게 되는데 다음날 연락이 되지 않는 덕인을 걱정하던 진우는 덕인을 무작정 기다리고 강 선생님?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? 퇴원하셨어요. 얼굴이 다 애쓰하다. 그럴수록 잘 챙겨 먹고요. 걱정 말고 가요. 네. 덕인을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진우와 경철이 마주치는데 경철은 덕인을 대하는 진우의 태도가 못마땅하고 자기가 사별을 했으면 했지 어디서 남의 유구녀를 건드려 어머 그게 그렇게 분해? 당신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게 그렇게 분해? 그럼 안 분해? 분노하는 경철을 보며 진우는 불안감을 느끼는데 다음날 진우는 덕인을 찾아오고 주제는 없는지 그만하고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 당신 너 여기 와서 화를 내죠? 왜? 내 남편이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을까 봐 겁나나? 날 사랑하여서도 돈 때문에 당신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더러워? 뭐하는 시야? 너! 이 사람 이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멋있다 다 듣겠어? 야 저렇게 해야 돼요 은근히 그죠? 덕인의 편에선 진우 지금까지 여자를 울려 속 명장일이었습니다 그죠?